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리처드 이스털린의 지적 행복론이란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974년 미국의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까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왜 공허할까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 50년간 행복 경제학을 연구한 저자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행복이란 감정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라 행복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돈이 아닌 행복의 필요충분 조건의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행복지수 59위 부여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수식어가 달려버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직적 행복론은 왜 소득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을까 당신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일 당신 곁에 행복에 관한 질문들 우리 시대의 마지막 혁명 행복혁명 로 크게 네 가지의 강의로 이뤄져 있는데요 오늘 작품 낭독은 위에 챕터별로 몇 편 요약 발체 낭독을 진행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한 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적인 대화를 하듯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리처드 이스털린이 들려주는 행복의 본질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행복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인류는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멜서스의 예언 이후로도 경제학은 아주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도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죠 다만 지난 반세기 동안 행복이 경제학에 합당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게 되어서 이제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복 경제학은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저는 행복 통계학을 연구한 최초의 경제학자입니다 행복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이 연구를 함께 해왔죠 돈이 많으면 정말 더 행복해지는지 알아보고자 데이터를 연구했고 이 데이터는 행복과 소득의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사실 제가 발견한 이 역설은 새로운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관해 알아낸 수많은 발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제가 행복에 관해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제게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이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연구 문화는 대부분 인문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즉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학자들만큼이나 수많은 견해가 나오죠 이러한 문원들은 많은 지혜를 줄 수 있겠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즉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론조사 덕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친 데이터와 현실 세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처음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데이터와 증거는 행복의 주어 원천이 무엇이고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경제학이 인간과 행복에 관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학자가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이 경제학에 대해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죠 허나 경제학이 학문으로 자리잡은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행복과 경제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학문의 중심 주제였고 공공의 행복은 경제학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으니까요 데이비드 리카도, 제임스 밀, 그리고 그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음에 나오는 제러미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고수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최대 행복의 원리는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는 옳고 행복에 역행하는 행위는 옳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행복을 바라보는 경제학자의 태도가 갑자기 삐딱해졌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경제학은 행복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한 학문이라 주장했죠 파레토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이지 결과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을 선택에 관한 학문으로 바라본 파레토의 관점은 20세기 경제학을 지배했습니다 행복은 금세 무시되었고 인간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죠 경제 분석의 주요 관심사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분배였고 인간은 생산요소로 지부되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1인당 공급되는 재화의 양과 직결될 뿐이었죠 마리아노 로아스가 말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연구했고 시장 균형과 가격을 설명하는 매우 정교한 분석독을 배웠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로아스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로 접어들면서 행복을 실제로 측정하기 시작했죠 인간과 행복에 대한 연구로 되돌아간 행복 경제학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경제학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은 인간을 단순한 행위자 혹은 생산요소가 아니라 실제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바라본 옛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을 측정할 수 있고 제러미 벤담이 사용한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 즉, 어떻게 하면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제가 제시하는 답은 정말로 간명하지만 저의 추론을 분명하게 펼쳐보려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소득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을까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행복한 국가에 가깝지도 않죠 행복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서는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20위권에 겨우 드는 18위이고 영국이 그보다 약간 앞서 있죠 한국은 61위입니다 이는 2012년 이후 UN의 지원을 받아 매년 발간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의문을 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행복의 지표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감정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질문했죠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최근 당신은 매우 행복합니까? 그저 그런대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전체적인 행복수준에 관한 이런 질문 유형이 전 세계 여론조사에 포함되었고 1972년에 시작된 미국 종합사회 조사에서 지금까지도 기본 문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로 연구자들은 이와 비슷하지만 선택지가 더 많은 질문을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최근 들어 당신은 자신의 삶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 조사에서 1점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 만족한다까지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응답자들은 0점부터 10점까지 삶의 사다리 척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죠 여기서 사다리의 맨 아래에 해당하는 0점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다리 맨 위에 해당하는 10점은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국가는 평균 7점 이상이었지만 가장 불행한 국가는 평균 3, 4점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두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평균이 약 4점에 달하는 인도에서는 응답자 중 8.6%만이 7점 혹은 그 이상이라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행복 순위가 가장 높은 세계 국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7점 혹은 그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인도보다 거의 10배가 많은 85%에 달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사다리 중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최선의 3, 10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악의 3, 0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 혹은 그 이상이라고 답했다면 미국의 응답자 약 70%가 당신과 비슷하게 답한 것입니다 미국의 응답자의 10%는 6점이라고 하고 11%는 5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행복 수준 삶의 만족도 삶의 사다리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주석을 달고 하나로 묶어 취급됩니다 그러나 전 이들 세 가지 지표를 언급할 때 행복이라는 더욱 자명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 수준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매우 낮죠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이르면 학생들이 온갖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오늘은 릴리가 먼저 나서는군요 하지만 교수님 이렇게 대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녀는 견눈질을 하면서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테드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 자기 감정을 말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질이 말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릴리와 테드가 행복이란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행복을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대답으로 평균을 내는 건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훌륭하고도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릴리가 우려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개인의 답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 기분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기분은 매시간, 매일, 매주 변하기 때문이죠 응답자가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면 대답에도 그런 일시적인 기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사람들의 기분은 상당히 변화가 심하니까요 그러나 행복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의 현재 기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질문하면 사람들의 대답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 심리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간 혹은 주간에 따라 아주 약간 변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대답의 신뢰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검사, 재검사 절차라는 방법인데 대답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며칠 혹은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조사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관한 질문을 시간, 일간, 주간별로 해본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행복하다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불행하다 대답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 예전에 학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주 동안 연이어 조사를 해봤는데 같은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응답자들이 모든 조사에서 항상 똑같이 대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7점, 6점 혹은 8점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5점 미만으로 바뀐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5점 미만에서 시작해서 6점 혹은 7점으로 올라간 사람도 꽤나 소수였죠 응답자들은 행복에 관한 질문이 삶의 전반적인 상태를 묻는 것이지 일시적인 기분을 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결과는 행복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신뢰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일시적인 기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문항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화가 나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응답자들에게는 상당히 자주 자주 가끔 전혀 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기간이 지난 24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이 질문이 일시적인 기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가 난을 행복한은 물론이고 슬픈 우울한 즐거움과 같은 단어로 바꿔보면 이 조사 방법이 광범위한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다만 일시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지표와 전반적인 삶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체적인 행복 수준과 자신의 삶의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답을 통해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삶의 상태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가적인 지표로 해당이 되는데 일시적인 기분에 관한 질문은 가장 최근 경험을 표현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표에 속하죠 이 책에서 저는 평가적 지표에 집중할 것인데 이러한 지표는 대체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경험적 지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믿을 수 있을까 테드는 이 점을 우려합니다 응답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기분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고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에 대한 응답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답자 스스로가 밝힌 행복의 수준과 그를 잘 아는 사람 즉, 배우자, 연인, 친척, 친구, 동료 등의 평가를 비교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행복하게 보였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불행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죠 임상평가 결과 역시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의사가 우울증 환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했어요 또한 얼굴에 드러난 표정과 행복의 상관관계도 개인이 스스로 보고하는 행복의 수준의 타당성을 뒷받침합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주 웃는 편이었어요 뇌파와 스트레스 수준 같은 생리학적 지표도 개인이 보고하는 행복 수준을 확실히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실제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부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남보다 많이 버느냐다 행복과 소득의 역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유명한 말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한편으로만 말하는 경제학자를 데려오게 경제학자라는 사람은 꼭 한편으로는 이러이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러저러하다고 한단 말이야 제가 더 많은 소득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반응을 겁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는 생각일 뿐이고 따로는 생각이 틀리기도 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행복 수준과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루먼이라면 증거에 기반한 저의 대답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절반의 데이터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요 한편으로 특정 시점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 횡단면 데이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점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는 상당히 다른 대답을 내놓죠 횡단면 데이터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 수준도 함께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평균적인 혹은 전형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이 관계로부터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일반화를 시작해 볼 겁니다 특정 시점에서 행복과 소득의 정의 관계는 우리가 특정 국가 내의 사람들을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들을 비교할 때도 나타납니다 보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행복하죠 허나 시간이 흐르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여도 행복 수준이 반드시 더 높은 건 아닙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바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죠 따라서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차이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면 연구에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특정 시점에서 조사한 행복과 소득을 비교하죠 예반의 시계열 연구에서는 같은 사람 혹은 집단에서 연이어 수집한 행복과 소득 데이터를 연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결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횡단면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죠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경제학에선 유래가 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는 비슷한 불일치의 사례로 오랜 세월에 걸친 경제학 논쟁인 저축과 소득의 역설에 있죠 이때는 연구자들이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인 저축률도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례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횡단면 데이터에서 메리라는 사람들은 존이란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많고 소득에서 더 많은 비율을 저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존이라는 사람들과 메리라는 사람들의 소득이 둘 다 증가했는데도 두 집단 모두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소득의 역설은 저축과 소득의 역설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복과 소득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죠 한 국가 내에서든 국가들 사이에서든 특정 시점의 행복은 소득과 정의관계를 보이며 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의 추세는 소득의 추세와 정의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경향에서 행복과 소득의 추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과 소득은 대체로 함께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죠 2007년에서 2009년 대침체는 이러한 단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입니다 당시에 미국인들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들의 행복 수준 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로 행복 수준도 함께 증가했죠 매년 행복 데이터를 발표하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행복과 소득이 단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소득의 역설에 따르면 행복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오직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죠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행복의 추세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소득의 역설은 행복의 추세와 소득의 추세 사이에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어느 나라에서 소득이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행복이 반드시 상승 추세에 있지 않은 것이죠 이는 중국과 브라질이 훌륭한 사례입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은 1인당 GDP가 브라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허나 같은 기간 동안 브라질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상승한 반면 중국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하락을 했죠 행복과 소득의 역설에서 행복과 소득이 함께 움직이는 횡단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행복과 소득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계열 부분입니다 시계열 분석 결과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 수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릴 고민에 빠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횡단면 데이터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 수준이 상승한다고 말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소득 증가가가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설에서 한 부분은 옳고 다른 부분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두 부분 모두 옳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비교라는 개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이 사회적 비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사고 실험 하나를 해봅시다 당신의 소득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예전보다 행복할까요? 저한테서 행복 경제학을 배우는 학부 학생들을 포함한 대다수는 그렇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당신의 상황을 평가하는 사회적 비교를 한다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자신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사회적 비교의 효과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답은 3만 달러로 얼마나 많이 구매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죠 물가가 지금의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쳤던 1950년대 3만 달러는 엄청난 고소득이었습니다 당시 그 정도 돈이면 오늘날보다 10배는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3만 달러는 저소득에 해당하죠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50년 3만 달러 소득은 상위 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8년 3만 달러의 소득은 하해에 속하죠 제가 사람들의 소득 혹은 소득 변화를 비교할 때는 항상 실질소득 즉 소득으로 구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고실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지금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A와 B 중 어느 직장을 선호하겠습니까? A. 졸업하고서 10만 달러를 버는 직장 B. 졸업하고서 5만 달러를 버는 직장 답은 간단하죠? 당연히 A를 선호할 겁니다 그렇다면 A와 B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 둘 중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A. 졸업하고서 10만 달러를 버는 직장 다만 동기들은 20만 달러를 번다 B. 졸업하고서 5만 달러를 버는 직장 다만 동기들은 2만 5천 달러를 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마 좀 망설였을 겁니다 여기서 10만 달러는 동기들이 당신보다 2배를 더 번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함께 제시됩니다 반면 5만 달러로는 당신이 동기들보다 2배를 더 번다는 A와 상반되는 상황을 제시하죠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 3분의 2가 B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이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들은 절대적인 금액이 적더라도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선호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 대니얼 카노먼과 에이머스 트퍼스키가 발견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7마리를 줍니다 이 둘은 사람들의 특정한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 그들이 상황을 판단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인 준거 기준을 대체로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러한 준거 기준은 대부분 사회적인 비교 즉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5cm의 사람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대답하는 사람이 갖는 신장의 준거 기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68cm인 인도에서 그 사람은 키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78cm인 미국에선 그 정도의 키가 큰 편으로 여겨지진 않죠 미국인들이 갖는 신장의 준거 기준은 인도인들의 준거 기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할까요? 윌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묻네요 앞선 사고 실험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 질문과 사람들에게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한지 묻는 질문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질문 모두 자신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선 어떤가요? 실제로 경제의 총생산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득도 대체로 함께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의 준거 기준도 함께 증가하기에 증가한 소득에 행복이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정의효과와 다른 사람의 소득 증가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이중으로써 동시에 경험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이 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행복 수준도 더 높아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증가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 폭이 적어서 행복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효과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사람들은 왜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은 소득이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결국 돈과 행복이 함께 간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엠마의 질문이 예리하군요 질문에 대답하자면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소득의 증거기준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의 증거기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소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소득의 증거기준에 바탕을 둡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소득의 증거기준이 과거와 현재의 소득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죠 이것이 바로 엠마의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5년 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5년 전 유행하던 증거기준이 아닌 현재의 더 높아진 증거기준을 바탕을 두고 과거의 상황을 평가합니다 지금 그들은 5년 전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고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소득의 증거기준을 끌어올릴 때 과거가 현재보다 대체로 더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5년 전에는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현재만큼 행복했는데도 덜 행복했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부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가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과거의 행복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의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죠 현재 상황과 관점에서 과거를 평가하는 경향은 행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죠 예를 들어 2010년에 대가가 시작될 때 정치적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년 후에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에게 10년 전 가졌던 입장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정치적 입장이 바뀐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행복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기반으로 과거의 정치적 입장을 기억합니다 현재 소득의 중거기준은 과거의 행복을 평가하는 중거기준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중거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얼마나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5년 후의 소득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현재의 소득 증거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그들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면서 소득의 증거기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소득의 증가가가 행복에 미치는 정의효과를 상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소득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5년 중에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죠 즉, 자신의 소득은 증가할 테지만 다른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 예상하죠 다만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소득은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며 소득의 증거기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소득의 증거기준이 자신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행복과 무슨 상관일까 나이가 들면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이 먼저 포문을 여는군요 모두가 반응을 기다리는데 에번이 불쑥 말을 꺼냅니다 저는 행복이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50세까지 하락하다가 그 다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상승하는 거죠 저는 제 아이패드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당신이 아직 50세가 아니라면 바닥을 쳐본 적이 없는 것이다 네, 에번의 말이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행복이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행복에 관한 단 하나의 주기 패턴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죠 선진국 중에서는 나이가 들면 행복 곡선이 U자형이 아닌 파도 모양을 그리는 국가가 많습니다 파도 중에 하나는 언론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50대일 때 바닥을 치죠 이것이 바로 U자형 곡선의 바닥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양의 파도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해안으로 몰려오는 파도의 높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행복에 관한 생애 주기의 파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파도가 계속 몰려오다가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보낸 모습과 같죠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높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이후로는 행복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면 행복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30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서서히 상승하죠 그러다 하락세로 접어들고 50대가 되면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70대의 최고조를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완만하게 전개되지만 첫 번째 하락세 마지막 상승세와 하락세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은 10대, 30대 후반, 70대 최고조를 보이지만 20대, 50대, 80대 이후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패턴으로는 경제 상황과 가정생활 건강이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켄트빌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세는 직장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이때는 젊은이들에겐 힘든 시기인데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찾고 경력의 첫 번째 단계를 진입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20대에서 중년까지는 주로 가정생활이 행복의 초기를 좌우하곤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유로 보이는 하락세는 가정에서의 행복 수준이 서서히 반전되는 것으로 반영하는데 이는 이혼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관련되죠 나이가 60대에 이르면 퇴직이 행복에 상당한 상승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황금기와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 건강이 악화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외로워지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행복의 수준이 하락세로 돌아갑니다 노베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터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늙어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행복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는 U자형 곡선이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파도의 모양의 곡선이 신체적 현실은 물론 일반적인 상식에 더 부합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평균과 다를 수 있고 때로는 크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그 자체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나이가 노화 과정에 관련된 더욱 근본적인 요인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요인 혹은 아마도 어떠한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유일한 대리변수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나이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데이터론 사람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에 관해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노인일까요 젊은이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초기에는 여성이 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성이 더 행복해집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오르내림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는 뚜렷한 우위가 없죠 인류 역사의 세 가지 혁명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과 3세기 만에 우리는 인간의 생활에서 세 가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발전은 18세기 후반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고 두 번째 발전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인구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전은 바로 20세기 후반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행복혁명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세기 동안 일어난 진정한 혁명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산물이고 인구혁명은 생명과학의 산물이며 행복혁명은 사회과학의 산물입니다 각각의 혁명은 약간의 상호의존성이 있긴 했지만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과학 지식을 바탕을 두고 다른 혁명들과는 대체로 독립적이죠 이 세 가지의 혁명이 발생한 순서는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진행과정 즉, 자연과학에서 출발해 생명과학을 거쳐 사회과학으로 가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과학의 각 영역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과학은 과학혁명에서 비롯한 과학적 방법론의 산물이죠 이 세 가지의 혁명 모두 기초과학 지식의 발상지인 서유럽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는 비슷한 전파의 경로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조금 덜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나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혁명의 진정한 수혜자일 것입니다 네 고독한 앙독회 오늘 들려드린 작품은 리처드 이스털린의 지적 행복론입니다 저자는 산업혁명과 인구혁명을 거쳐 이 시대의 마지막 혁명은 행복을 여는 행복혁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입문도서인데 주고받는 문체들 덕분에 너무 술술 읽어나간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리처드 이스털린의 지적 행복론 이란 작품 낭독해 보았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